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만TV 지만입니다 오늘은 여기 어린이대공원역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짠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게요 날씨가 좋아서요 동물원에 가기 위해 어린이대공원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길이 나무가 양옆으로 쫙 있어서 좋네요 여러분 이게 어린이대공원 지도인데요 오늘 볼 곳은요 동물원이에요 동물원은 딱 여기 있네요 먼저 여기 바다 물개 있는데 바다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돌게요 여러분 자 갑니다 큰 바다사자입니다 와 여러분 엄청 커요 뭐 이렇게 커 어우 무섭다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바다사자인데 이거 뭐 이렇게 커 어우 무섭다 우와 우와 진짜 동물의 왕국이다 자 여기는 남아프리카 물개입니다 어우 얘네대로 그래도 좀 작네요 어우 아까 걔 바다사자가 너무 컸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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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빠르다 잘 치네 여기는 전박이 물벙입니다 그냥 자고 있네요 어제 잠을 못 잤나 봐요 잘 자라 얼룩말입니다 자 그냥 엉덩이만 보입니다 오우 야 얼룩말 가까이서 보니깐요 TV에서 보다가 보니깐 오우 크다 그냥 말이네요 말 여기는 알파카입니다 여러분 저 알파카는 아시죠? 저 침 뱉는 애 어우 쟤네분들 좀 귀엽게 생겼다 아 수리부엉입니다 부엉아 아 안 보인다 멀리 터져야겠다 부엉이 여긴 독수리 망 때문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영국 껑인데요 어 뭘 보여야지 찍지 폴리시 어 새는 못찍겠어요 여러분 새는 넘어갑니다 금괴 황금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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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어우 저기있다 오우 안 보이죠 아 아쉽다 오케이 여러분 여기는 원숭이 마을인데요 처음에 딱 보이는게 일본 원숭이예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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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꼬리 원숭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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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꼬리야 아 오우 아누비스 개코 원숭이 입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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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수마을에 코끼리가 있네요 코끼리 맹수죠 코끼리가 싸움 1등일거에요 우와 크다 여러분 코끼리가 밥 먹고 있어요 와 엉덩이 되게 큰데요 얼룩무늬 하이에나입니다 사는 곳은 아프리카고요 근데 자네 자고 있네요 잘 자라 와 풍어다 풍어 크죠 여러분 여러분 얘는 재규열입니다 근데 지금 동물 친구들이 점심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잠을 많이 잖아요 지금 거의 지금 화면에 담기가 너무 힘듭니다 재규열 와 여기서 뭐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동물의 왕국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죠 서식지는 사우스 아메리카에 살고요 표범 저 위에 있네요 또 자네요 자 여기는 벵갈 호랑이입니다 와 여러분 호랑이 머리 보세요 머리 와 엄청 크네요 이야 코만 실룩실룩하고 어 진짜 안해지게 하긴데 여러분이 동물원에서 나왔는데요 점심시간 때니까 동물 친구들이 많이 자고 있어서 구경하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천천히 걸으면서 한 바퀴 도니까 좋네요 여러분 들어오는 입장료는 무료고요 놀이동산 위쪽에 놀이동산이 있는데 거기만 이제 돌을 뭐 자유연권이나 그런거 이제 돌을 지불하시고 놀이 기구 타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전체 이용은요 무료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산책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또 어린이장은 저도 야 오랜만이 아니라 진짜 한 몇십년만 온 거 같아요 살면서 한 두 번 왔나 하하하 자 여러분 오늘도 아이 너무 재밌고 아주 기분 좋게 돌고 집에 갑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충성